알았죠? 다 준비됐죠? 아 빨리 준비해! 도와줘 안그러면 툼레이더 영원히 못볼 수 있는거야 알았죠? 자 합니다 이제 할거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툼레이더 비오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구요 아 이게 뭐야? 누가 옛날에 했었나봐요 누가 나 모르게 72%로 완료했네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새로 하는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으로 쉬움 남자라면 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탐험관은 위대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있다고 했다 나도 이렇게 모험을 찾아 떠났다 장기 돌림 11개 감사합니다 싫어 싫어 모험이 내게 찾아왔다는건 내가 개고생을 하겠다는거지 아 가장 어두운 순간 지난 인생이 추가된 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심쿵 섬님 잘생기셨어요 물결표 물결표 저는 장기 돌림 아 장기 돌림 감사합니다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뭔가 아 잡았는데 놓쳤다 잡았는데 놓쳤다 이야 멋있다 게임이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오프닝이잖아 미지의 소매 미지의 소매 미지의 소매 미지의 소매 지금 난파 됐습니다 지금 난파 됐습니다 아 이 자식들아 여기 있다고 이 자식들아 드디어 다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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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도전 일 야 야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요. 얘네 얘는 탄생부터가 불쌍한 아이야 처음에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갈 거야 이 자식아 내려갈 거야 불 붙여갖고 내려가야지 아플 것 같지만 아플 것 같지만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을 것 같아 왠지 아프긴 하겠지만 상체도 금방 아물고 금방 또 죽어도 다시 태어나겠지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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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이야 아니 아무리 엔딩을 보고 지금 다시 하는거지만 시작부터가 이랬다 얘는 처음 하신 거면서 두번 하신 것처럼 자연스럽네요 다 알잖아요 엔딩 엔딩 다 봤구요 첫 부분이 파일이 유실되어갖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해주셔요 예 흐흐흐흐 아니 이미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 아니 이미 이미 아까 우리 시작부터 이상했어 뭔가 안 맞았어 서로 하 흐흐흐흐흐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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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난 다 알지 왜 난 생존 전문가니까 여기를 태워서 저기를 빵 터트리면 난 나갈 수 있다는 걸 나는 왠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아 잘보세요 뻥 참 쉽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난리시키야 난리시키야 이 변태시키야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으흐흐흐 아 티눌프님 흐흐흐흐흐 티눌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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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안했잖아 솔직히이 쪄흐흐흑 으흐흫 섬님 대단해요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척척 알아요 생존 전문가니깐요 라라는 처음부터 일반인이 아닌걸로 컨셉이 잡혀있나요? 일반인이죠 일반인 이막 일반인 최초 컨셉이 군인이었나? 뭐였죠? 아니지? 그냥 일반인이었나? 나도 잘 모르겠네. 학교 옛날이라 여기서는 그냥 모험 그냥 뭐야 유적 찾으러 오는 컨셉이거든요? 그죠? 그냥 탐험가죠? 음 맨 처음에 나온 컨셉이 트레저헌터 그러니까 트레저헌터 탐험가 뭐 이런거 워낙에 맨날 탐험을 다니다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강해져버렸다 edly 왠지 여기도 불을 붙이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낌 왠지 여기도 불을 붙이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고 왠지 얘네들한테 불을 붙여놓으면 참 좋은 일이 생길걸 같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고 여기도 불을 붙이면 왠지 nochmal 좋은 일이 생길걸 같은 강한 충동이 일어나네 그렇죠 원래 기본이 쌍건청이었죠? 아까 그래서 그 장면이 인상 깊은 이유가 그런 이유죠 왠지 이걸 밀면 아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여기? 여기서 저기로 올라갔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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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부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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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해 불었다 그런 다음에 요놈들한테 불을 붙이고 여기를 빵 치면은 나이스 라라는 본 시 지체 높은 지역 유지 귀족 집안의 외동 딸로서 탕험가이자 재벌청소인 아버지의 실종을 조사하기위 어이구이구이구 모험의 길로 들어서는 캐릭터..아 그래요? 믿을..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까 그거?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강력하다니 이 자식아아아 또 왔어 이 자식인 것 같은 새끼야아 꺼져 도와주긴 깨뿌리 도와줘 아 영화 스토리에서 그랬다고요? 아 나 영어를 안 봤어 근데 솔직히 게임만 몇 번 해봤지? 어머머머머머 피해 주고요? 피해 주고요? 얘로 knocking 잘만 이 오프닝까지가 거의 이 게임의 전부를 축약시켜 놓은 것 같네요 영화보다 섬님방송에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둠레이더 개고생의 서막 아니 더 가야 돼 그때 생각보다 좀 많이 했더라고 좀 많이 가야 돼 아 자기 집에다 훈련장 만들어 놓고 훈련시키던 미션이 있었어 그런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저는 그냥 폴리곤이 막 뛰어댕기던 것만 기억나 스토리고 뭐고 하나도 기억 안 나 오케이 슬픔을 가져올게 97년도 와 티누프님 똑똑하시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걸 쫄면 안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앞으로 지금 10시간을 넘게 또 더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걸 쫄면 안되지 스토리는 모르죠 영어였거든요 그거 일리있다 저는 그런거 스토리같은거 잘 기억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한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기억력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그런거 하나도 기억이 안나거든요 배우이름, 감독이름, 캐릭터이름, 스토리 이런거 아시잖아요 나 방송한거 내가 방송한거 뭐했는지도 기억 못하는거 하하하하 으아앜거 엄마야야 하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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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깜짝이야 하아앜거 연약한 나라 낯설따 으하앜거 윽 으하앜거 어 게임은 진짜 잘만들어 그니까 뭐 스토리 이런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스토리가 기억이 잘 안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액션과 연출이 너무 뛰어나서 스토리가 기억이 안나 쌤 쌤 괜찮아 카메라 있으니까 야방은 할 수 있어 오 깜짝이야 아 나 죽는 줄 알았네 아 원래 떨어지는 데구나 아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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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곳입니다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생존했다는 뜻인데요 부족한 수분은 빗물로 채웁니다 자 더 이따가는 저체연증으로 기절할 것 같은데 일단 구조를 요청해 봅니다 하지만 추워서 죽을 것만 같군요 어떻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마른 나뭇가지를 구해 불을 피웁니다 마침 성령이 한 게 있군요 이거 못 키면 쭉 됩니다 자 집중하고 하나 둘 파이어 성공입니다 성냥 하나가 목숨을 살렸군요 저 떠는 거 잘 만들었다 벌벌 떠는 거 비를 가릴 천잔과 따뜻한 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럼 여과 생활을 즐겨야겠죠 곧 유명 보고학자가 되실 라라 크로프트 양에게서 자신의 등지에 응그리고 계십니다 라라 양은 아야메타이의 전설의 태양형 히미코를 제 조상님들이 살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꺼져줄래? 방에 드니까 짜증나니까? 어 예민하시기는 진짜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가 잡힌 것 같아 확실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사실 들어준다고 해도 이 분야에선 네가 최고잖아 야웅씨 실패 아니야 그래서 이 빠른 소리만 배워가지고 고맙다 예 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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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클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도 야마타이가 그렇게 동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책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야마타이 대사가 너무 빨라요 그래도 최근이네요 화질이 1080 아니네 720이나 480 안네 카메라 좋은데 그래도 HD야 HD FHD까지는 아니지만 이 책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는 어디서 야마타이가 있는지 이의 산들과의 사탈의 사탈에 관한 이의 드래곤의 트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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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비와 추위를 피했지만 한가지 빠진 것이 있군요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살겠죠 사슴이 보이는군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뭘로 잡죠? 마침 시체에 발이 하나 있군요 저걸 이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지요 으야야야야 I can do this 어차피 떨어질거 그냥 과감하게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이제 사슴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화살도 많이 있네요 사슴을 찾았습니다 빵야 사슴도 한번에 못죽이네요 아따 잡았습니다 성공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미안해 particulars 안에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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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블론에 돌아올게 뭔가 동물 손질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 그냥 하지마 안먹어 내 우리집 어딨지? 흐흐흐 흐흐 저기있다 이번엔 안 놓칠 거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그거 봐 내가 놓치지 않는다고 했죠? 흐흐흐 мож 방금 여기가 빛났다는 막idel 여기가 빛났지 않았어요? 방금? 여기 왜 빛났던거지? 잘못 봤나? 어? 이쪽이 빛났었는데 아까? 아... 흠... 어떤 컨테이너가... 이 정도를 남았다... 자 빨리 가자 빠른 플레이 로스 선장님 살아있었군요 무사하지 어떻게 된 거니 지금 불 피고 고기 꺼먹으려고 방금 막 지금 막 불 펴갖고 지금 굽고 있는데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막 지금 전화하셔갖고 지금 무전보나갖고 지금 지금 고기 탈라그러는데 지금 어 난 지금 먹을 건데 지금 아냐 진중하게 하자 진중하게 진중하게 처음 한 것처럼 그 사슴 그 큰 걸 잡아갖고 지금 고기 저 쬐끔 먹는 거야? 어? 라라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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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고기가 없어졌다 벌써 먹은 것이다 고기 깎는 여인 너 뭐야 치킨이야 문이 열려있어 아까 문 닫혀있었는데 그죠? 공포라디오인가? 공포라디오인가? 아니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로 보여요? 저건 죽으러 가는 길이지 아니 누가 이거를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누가 봐도 죽으러 가는 길인데 왠 폐가에 문이 열려있고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 지하로 가는 문이 저 계단이 뭐야 사다리가 있는데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시겠습니까? 난 안가 난 절대 안 들어가 난 절대 안 들어가 너 미쳤어 ben. 해 operator 헉 오우 노우 어 이럴 어후 좋아 이건 이제 제껍니다 흐흐흫 하 야 니가 더 이상해 라라야 남의 집이 와갖고 막 다 훔쳐가고 흐흐흐흫 웃긴다 흐흫흐흫 굳이 뚫린 문으로 들어와서 흐흫흐흫 남의 집 문 망가뜨리고 나가고 아주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흫 게임이라 그렇지 실제로 저장소에서 저런 노래 들으면 질.. 질이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했나 우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 어? 여기 아닌가? 아니구나? ㅋㅋㅋㅋ ㅋㅋ 친구들인가? 친구들인데 뭘 이렇게 숨어서 가 걱정마 우리 편이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여긴 누구든 불안하게 만드는 곳이지 당신 이런 거는 연락이 되었어 모두 온다는군 역방아 내 발도 치료해 주셨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소개를 안 했구만 난 매티였어요 원래는 선생님이었지 섬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좀 겁이 나는구만 나라 너무 지쳐 보여 와서 앉아 샘의 여왕에 대해서 말해줬소 그래 힘 있고 더 말해지지 않겠소? 흥미로운 얘기도구만 믿거나 말거나 2000년 전에는 히미코 여왕이 일본을 지배했었어요 샘은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히미코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잔혹하고 강력했어요 너무나 강력해서 히미코 여왕은 주수를 쓸 수도 있었대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전설에는 진실이 조금씩 있던데요 사무라이 군단을 지휘했어요 스톤가드는 바람을 타고 전쟁을 나가서 저항하는 모든 자들을 다 휩쓸어 버렸죠 히미코는 명령의 태양이 떴고 햇살이 비치는 모든 걸 지배했대요 산도 바다도 전부 타요 그런데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으어어! 덧고한테! 어딨어! 어딨어 나와 이 자식들아! 으어어얽! 으어얽! 으어얽! 이거랑 먹으러! 이 분은 이쪽? 으어얽! 영.. 쫓지 못한 것을! 클로댓이다 클로댓 데바데이 클로댓 빨리 빨리 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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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도 왔구요 샘은 너랑 같이 있었잖니 매튜스는 남자가 여기 있었는데 깨어나니까 모두 사라졌다고 네들끼리 자꾸 돌아가니까 그렇지 아 개인적으로 저 할아버지 마음에 드는데 저 할아버지랑 끝까지 같이 살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게임이 200배 재미있었을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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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났어요 저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매튜스는 이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 자리는 문제 없겠나? 그냥 문자꾼 정도만 쉬면 돼 여기 앉아있게 내가 급하고 오지 좀 치료해주면 안될까? 자의를 해야돼? 나쁘지 않아 왠지 왠지 이 바구니를 태우면 뭘 줄 것 같애 나 있어요? 뭐지? 쓸데없는 것 좀 찾지마세요 쓸데없는 짓 좀 하지마시라구요 아 엄마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어? 왜 못 먹어? 어? 했는데 나 왜 이렇게 더 못해졌지 아까보다? 흐흐흐흐 어? 나 에임 왜이래? 에임 실화야? ㅋㅋㅋㅋㅋ 나 갑자기 피지컬이 근데 안죽는다 어? 늑대한테 암만 물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아, 뭘 찾았다고 그러세요, 진짜아 정말 흥미로워 전에도 봤었어요 뭔가 의식을 보는 게 틀림없어요 특히 여성의 이미지가 흥미로웠지 최근에 그린 것 같은데 다행히 솜사람들이겠지 난파선으로 짐작한데 이들이 한때는 우리 사람들이었을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핀털이 없어졌어요 함께 하나, 둘, 둘 힘이 없어졌어요 제가 힌트 남기 필요해요 그래 가서 노가다 좀 하고 와 응 난 여기 있을게 노가다는 너의 몫이니까 젠짱아 힝 힝 이것도 문 열고 힝 짠 내 인생 참 택 억 흠흠 흠흠 으흠흠흠 으흠흠흠 쟝 도망가기는 도망은 내가 왔다 빨리 와 일로와 이놈들이 뒤로 가니까 도망가고 앞으로 가면 막 쫓아오고 그러네 아잇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심각한데 차라리 사람 사람 쏘는게 더 편해 얘네 너무 움직여 올라와 그래 아 내가 조준할라 그래서 그렇구나 조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싸우면 된다 그래 그냥 이렇게 싸우면 돼 괜히 왜 조준할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쏘면 되는데 아잇마야 아 이렇게 쏘면 되는데 아 진짜 사람들 쏠때 조준해서 쏘는게 보를때까지 그런거 아맡다 난 처음하는거지 됐다 노가다 끝 그래도 더 먹고 가야지. 있는 거는 먹고 가야지. 뭐야 여기는? 이런데가 또 있었네? 조준하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멀리 있는 거 쏠 때 하는 거고 어차피 각각 있는 거 쏘는 거야 뭐. 에임 있는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가자 이제. 오 깜짝이야.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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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죽었냐? 오 그냥 죽지 뭘고 죽냐. 이 새끼 새끼가. 저기 물 묻히는 인사. 뭐 남의 집 가서 막 꼬챙이들 다 막 훔쳐오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강화 완료. 됐나? 됐죠? 흠. 흠. 이제 알 수 있지롱. 흠. 가자. 참. 아 어이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다 끝났지? 흐흫. 너가 다 끝났으면 가볼까? 아멘 제 걸음걸이 부터 왠지 뺀질뺀질 하지 않나요 애가? 꼭 그런 놈들이 사고쳐요 새삼 느낀건데요 영상을 정말 많이 날리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름납. 히미코! 그런데 봐봐. 그 침대가... 그는 아직 담아서 들어있는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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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에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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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마음대로 너랑 같이 나갔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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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는 medically 찾는건가? 하지만 진짜 말이야 그는 정말 미소야 우리는 우리는 대단한 단계에 앉아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대단한 단계에 앉아있지 않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우 마이 갓 아이고 시키는대로 하래요 잡았다 스키 가자 스키 조용해라 스키 러시아 오다 스키 좀 씻어라 스키 establishment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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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그 소리가 안 돼! 이라잉 죽을라! 네! 불을 지키지않아 그래! 나 안 돼! 데리고 엄폐하면서 이동하는 우리 라라 라라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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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어? 저것들 그냥 한방이만 가는 것들 저거 어? 이거 뭐야? 지금이네! 여자가 없어졌다 스키 찾아봐라 스키 음... 내가 찾은 것 같다 스키 나와라 스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스키 야 이거나 먹으라잇 이거나 먹으라잇 어? 어? 어 쏘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아 꿈을 꾼 것 같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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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가 목졸려 죽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잘해야지 먹으라 스키 받으라 스키 오 박치기가 아니라 뭐로 뜯는 거였네 여어 빵! 어? 쐈는데? 빵이야! 하아 죽을 뻔했다 나쁜 스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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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라라가 더 강해지는 거지 하아 그러기에, 제가 손 묶여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풀렸나? 어떻게 풀린거지? 권총을 손에 쥐었다 이놈들아 왠지 누가 있을거같아 왠지 누가 있을거같아 다른거같아 그쪽도 죽었어 이 자식 죽었어 그 자식 죽었어 이 자식 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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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마 일어나 일어나 야 야 오케이 칼 여기 있어요 있지요 으응 으흑 으흑 빠악 으흑 소리 없이 죽이기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여기를 보세요 빵야 뭐? 똥꼬 흐흐흐흐흫 자식들아 뒤를 봐야지 들리요 들리요 차에 들리요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이 죽였어요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저 사람들이 더 힘들거 같아요 저한테 다 죽어요 저를 만났다하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우리 디노 환조님이 제 실력을 되찾으셨다 prosper 여기를 보라요 나즈롱 아아 지려버리죠 너무 잘하죠 어? 지난날의 그것은 잊어라 여기 어디갔어? 올라가다 죽으네 여기 있구나 제가 확인해봤는데 유료는 루머입니다 내 루머라고 얘기했잖아 내 말은 안 믿는겨 왜 내 말은 안 믿고 또 확인하러 가본겨 어? 뭐야 문 열어? 아 이걸 연탈을 해야 열리는구만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무료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유튜브가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네 카카오톡도 메시지가 무료기 때문에 어? 저기 뭐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죠 유저풀이 늘죠 그 유저풀 가지고 장사하는거야 유저풀로 이제 광고나 광고든 뭐든 이렇게 따내가지고 그거 자체를 메시지 자체를 유료한다는거는 그냥 다 뭐 포기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지금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그게 많잖아요 메시지 그런게 얼마나 많은데 잘 보이십쇼 어? 지난날에 저는 잊으십쇼 그땐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몰랐지만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아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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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씨 원킥! 어이 뭘 왔다해 어? 뭐야 흐흐흐흐흐흐 왜이렇게 안죽어 브라더 브라더가 갔지요 아이씨 아이씨 잘 피한다 브라더는 갔습니다요 어 나 걸렸어 또 오셔 다 오셔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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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이님 안올 겁니다 유다이님 바쁘셔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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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에서 일을 흘렸는데, 나로도 우리를 고렴했고, 항상 그 날이 영원히 흘리버렸고, 우리는 도움이 되어있는... 오케이. 무화사... 무한화사까지는 아닌데? 어? 잠깐만. 불을 태... 불태워야 한다. 기다리쇼. 공포라디오는 목요일날 오세요. 목요일 일요일날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건너가지? 여기도 뭐 있는거 같은데? 다 사치 봅시다. 그렇지. 유물 뷔어. 라라물쌍. 라라물쌍이래. 띠압! 우아아! 겁나 우! 으흐흐흐흫 유다 아이 올라가 있어야지